오늘 맛보기로 떡을 가져오셔서 꼬미님이 책벌려 떡을 근데 어떻게 받는가 몰라 빨리 뛰어버리고 그 떡 먹어야지 그래서 빨리 새 차량을 배워야지 그 떡을 먹으려면 우리 먹어봤지라이 맛있었지라이 50초 52초까지 겁나게 켜는 거야 쌤 그 떡 맛있었지라이 또 가져오세요 우리 꼬미님이 갖고 온 놈이요 근데 이 새 차량을 끝나면 책벌리로 그 떡을 해갖고 온대요 근개로 얼른 뛰어버리고 그 떡을 먹어야지 안 컸어요 선생님 그래서 끝난 게 빨리 뛰어버려고 그 떡 먹으려고 8번 나가시면 돼요 오늘 만만 보내주시면 돼요 만만 보내주세요 하긴 단빈 그 8번이 뭐신 곡 가사가 저 차량은 세우네 저 차량은 세우네 저 차량은 세우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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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오늘 11번까지 10시 오니까 다 뛰어버리네 하하하하 나 때리다가 이 때려봅시다 떡 먹으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차량은 세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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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contre 초 차량은 세우네 zo 차량은 세우네 저 차량은 세우네 거길 이쁘게 해야돼 저 철양은 세우네 저 가련은 세우로 평생의 당군을 못 잊어 평생의 당군을 못 잊어 평생의 당군을 못 잊어 이중은 입을 못 잃어 이팔 청춘 이팔 청춘 이팔 청춘 이팔 청춘 이팔 청춘 가수가 되어지요 가수가 되어지요 가수가 되어지요 가수가 되어지요 다수가 되요 치요 다수가 되요 치요 동방 적적 홀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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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오와가 다수님 오와가 다수님 오와가 다수님 오와가 이렇게 하면 다음은 오오오오 그럼 그렇게 해요. 시작! 오오오오 좌우로 좌우로 다녀 우름문다 다 울어다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이거는 반설음 약간 서를뜻말뜻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어설프게 슬프잖아 아주 친한 것도 아니고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두 구절이 나오니까 대를 입어서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이렇게 달라야죠 시작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따오기가 울음운다 저걸로만 진한 듣기라고 저걸로만 진한 듣기라고 붉은 광띠를 몸에 다 입고 붉은 광띠를 몸에 다 입고 이쪽으로 steals 제가 울음운다 Centers 해 nào 이경~~ 오겸~~ 이경 삼사오경 이경 삼사오경 사람 정신을 둘레게 사람 정신을 둘레게 사람은 혼백을 놀랄게 사람은 혼백을 놀랄게 저 또 인쇄가 없네 저 또 인쇄가 없네 저 또 인쇄가 없네 저 또 인쇄가 없네 저 할미쇄가 울어 저 할미쇄가 울어 묵은 콩 한 섬 며칠 푼 우리 허여 묵은 콩 한 섬 며칠 푼 우리 허여 우리가 없어 못 팔아먹는 우리가 없어 못 팔아먹는 저 피로 먹을 저 할미쇄 저 피로 먹을 저 할미쇄 묵은 개 풍년 시절에 쌀을 양해 열두 말 씻고 주어도 쌀을 양해 열두 말 씻고 주어도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쇄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쇄 이리로 가면 힛힛 쭉 이리로 가면 힛힛 쭉 저리로 가면 힛힛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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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로 가면 힛힛 까불 까불 깽 빅당당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쇄 사 산맞은 사 산맞은 사 산맞은 아, 가지 않아, 가자. 그렇게 하니까요. 삶아 아주 거운, 삶아 아주 거운, 초할미색, 초할미색 이게 좀 어려워요. 팽당당, 쿠르르르르르르, 삶아 아주 거운, 초할미색, 팽당당, 쿠르르르르, 삶아 아주 거운, 초할미색,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 좌우로 다녀 우르문다, 다를 배울 수는 없겄어. 그러니까 여기부터 해야지. 저, 저, 량, 은, 세, 운의 시간. 저, 저, 량, 은, 세, 운의 길이가 똑같아요. 저, 저, 저만 길고. 저, 저, 량, 은, 세, 운의. 그러니까 내하고 저하고 거기만 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저, 저, 량, 은, 세, 운의. 가야 돼. 시작. 저, 저, 량, 은, 세, 운의. 저, 가려는 세, 운의. 요거는 이렇게 의미가 부점이 있어. 저, 가려는 세, 운의. 이거 보시냐. 저, 가려는 세, 운의. 저, 가려는 세, 운의. 저, гру가 되셔야 하는데. 저, 가려 자, 운의. 소홍은 sechs. 요거는 서로 Ach whereas ha Is had a rushmore, 왠의 apar격, 300mS s s s s o . 돌아가는,城, ang est s s s s s. 이팔 청춘 이팔 이팔 청춘 다리가 하나 있어? 팔 청춘 이팔 청춘 과수가 되어치여 동방 적적 굴러 동방 적적 굴러 동방 적적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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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 굴러 다우르 다울보 다우 이게 기가 울음 온다 따오기가 우른다 지가 무슨 개경문 술렁소 지가 무슨 개경문 술렁소 그걸로만 지난 듯기라고 그걸로만 지난 듯기라고 붉은 관띠를 몸에 다 입고 붉은 관띠를 몸에 다 입고 니딽도 가미언다오 조리도 가미언 다오 조리도 가미언 다오 조리도 가미언 다오 2경, 3, 4, 5경 사람의 정신을 놀랄게 사람의 혼백을 놀랄게 사람의 혼백을 놀랄게 저 도인새가 우네 저 도인새가 우네 저 할미새가 우러 저 할미새가 우러 묵은 콩 한 섬에 질픈 오리 헐려 묵은 콩 한 섬에 질픈 오리 헐려 오리가 없어 못 팔아먹는 오리가 없어 못 팔아먹는 저 빌어 먹을 저 할미새 저 빌어 먹을 저 할미새 경수홀 태풍년 시절에 살수량에 열두 말씩 퍼주어도 흡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흡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이리로 가며 휩휩휩 이리로 가며 휩휩휩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까불 저리로 가며 꽁지 까불까불 퉥당당 큄르르륵 삽살먹어 주고 건 저 할미새 퉥당당 큄르르륵 삽살먹어 주고 건 저 할미새 자 우루 다녀 우른다 저 철양은 세우네 저 가련은 세우러 저 가련은 세우러 동생의 당군을 못 잊어 동생의 당군을 못 잊어 동근님을 못 잊어 동근님을 못 잊어 이팔초가 봉춘 이팔초 봉춘 와수가 되어 지여 와수가 되어 지여 공방은 척척 홀로 공방은 척척 홀로 공방은 척척 홀로 공방은 척척 홀로 탈gr 공방은 척척이 그녀만보 다리 동생의 동생에게 나오기가 우르문다 지가 무슨 개경은 술렁수 지가 무슨 개경은 술렁수 도골로 마치 난 듣기라고 굵은 광띠를 몸에다 입고 이리로 가면 따오 이리로 가면 따오 저리로 가면 따오 저리로 가면 따오 오경 오경 이기용 삼사오경 이기용 삼사오경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죽어버려 거기 두 번을 세 번째 거기서 들어가야 돼 거기서 그렇게 안시면 그 맛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조경 이기용 삼사오경 거기서 하면서 나와버리면 배려버리니까 이기용 삼사오경 이기용 삼사오경 这个 이기용 삼사오경 콩콩 한 섬에 칠푼 오리허여 오리가 없어도 못 팔아먹는 저 피로 먹을 저 할미새 저 피로 먹을 저 할미새 경솔 대북년 시절에 쌀을 양해 열두 말씩 퍼주어도 쌀을 양해 열두 말씩 퍼주어도 굶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굶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이리로 가면 햇빛 주 이리로 가면 햇빛 주 그렇죠 거리로 가면 꽁지 까불까불 거리로 가면 꽁지 까불까불 굶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굶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굶어죽게 생긴 저 할미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